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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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마음에 들었어. 해 약간. 이러고 있는 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는. 내가 들어갔고 어 이거 귀여운데. 약간 그림 잘 그리는 초등학생. 그런 느낌. 좋아 좋아 좋아. 밥해서 밥 먹고. 내가 아침에 밥을 안 먹어가지고. 밥 해가지고. 좋아요 좋아요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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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한타 온다. 아 근데 너무 좋다. 진짜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바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단하십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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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우리 집인데. 고맙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부장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같이 있어가지고 고양이 복수나 보복이 보복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캣 피치해가지고 캣이죠. 촬영 끝났습니다. 촬영 끝났습니다. 촬영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리TV